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은 2003년도 유행한 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와 같은 종입니다. 또한 박지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와 거의 일치한다는 연구 논문이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스는 2002년도 중국 광둥성에서 시작해서 1년 넘게 전세계로 확산되어서 8000명을 감염시키고 774명을 죽음에 이르기 위한 일종의 호흡기 질환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호흡기 질환의 전파 경로입니다. 우한 폐렴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사스와 같은 호흡기 질환이 과연 어떻게 주변으로 전파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우리가 예방하는 데는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전파 경로를 파악하면 할수록 훨씬 더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과 조직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기본적인 전파 경로는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환자의 호흡기 비말, 다시 이야기하면 작은 침방울이나 오염된 매개물을 통해서 점막에 직접 또는 간접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오염원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오는 작은 침방울이고 그 침방울이 스마트폰이나 주변기계에 묻어있다가 그것을 다른 정상인들이 만지면서 바이러스와 손에 묻어가도 손을 통해서 입이나 코나 눈으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사스 환자의 많은 부분은 환자의 가족 및 접촉자, 그리고 진로에 참여한 의료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를 터돌아다니면서 전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 또 말할 때 배출되는 호흡기 비말, 작은 침방울에 의해서 전파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환자의 체액에 오염된 물건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환자가 침방울을 튀겼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핸드백이나 스마트폰에 묻어있다가 여러분의 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파된 일은 더물지만 직장이나 비행기나 택시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발생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항문이나 구강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변을 통해서 다량의 바이러스가 배출되고 또 설사가 흔한 정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 호흡기 질환이 병에 전파해서 예를 들면 항문 구강 경로를 통해서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호흡기 질환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달되고 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인간 간에 전염이 되고 또 환자 가족과 의료진에 전염이 되고 그 다음에 대규모 발병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현재 우한 표렴은 마지막 단계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한은 봉쇄됐지만 이미 우한시를 수백만 명이 빠져나갔고 중국 전역의 감염 대상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언론과 시민 사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의 정보를 독점하고 가능한 발병 사실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사태가 더 커지게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수칙입니다. 개인 위생 자원에서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실천에 옮기시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합니다. 더물게 기침한 침이 직접 눈이나 코나 입에 닿거나 또 물체에 묻어서 손으로 그 물체에 있는 바이러스를 만져서 그것을 얼굴에 만지거나 코나 입으로 만지는 경우에는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접 경로를 통한 감염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마스크 등급 KF94나 미국의 마스크 등급 N95 등 방역력 마스크나 그 이상만 사용하게 되면 바이러스를 거의 막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회용 마스크 착용을 권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귀찮으시더라도 가능한 일회용 마스크 착용을 꼭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서 흐르는 물에 30주 이상 손 씻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작은 침방울 감염의 경우에 어딘가에 묻은 다음에 그 묻은 것을 정상인이 만지게 됐을 때 정상인의 손을 통해 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질 때 감염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사우스 샘픈던 대학교의 세계보건국 선임연구원으로 지내는 마이클 헤드 박사는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손으로 눈을 만질 때 전염된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사람 간에 쉽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감기나 독감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코나 입이나 눈을 만지는 것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한 감염 매개체가 되기 쉬운 스마트폰도 꼭 소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코올, 수압 등으로 닦아주는 그런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노출을 줄이는 것도 예방책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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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